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푸나펑 아오니조택 할건데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의 걸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남몰래 다른 여자들과 오늘 데이트하려구요 오늘 여자친구 없으니까 편안하게 바람필 수 있겠구만 어 자기야 자기야 나 완전 나왔어 내가 이제 왔어 오늘 걸프 알지 걸프가 안온대 아 오케이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우리 데이트할 수 있겠는걸 그럼 오늘 우리 단둘이 데이트하는거야 그럼 얼마만의 데이트야 그니까 말이야 오늘 내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바람피자 무슨 소리야 뭐 단둘이야 뭐야 너 왜 왔어 불렀으니까 왔지 댕댕자기 응 오빠 왜 댕댕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된거야 응 좀 비싼데 살지 아니 입이 돌아갔는데 뭐래 쟤들 못보고 말이야 아 뭐야 근데 댕댕자기 오늘 내 여자친구 걸프 알지 응 오늘 안온대 응 왜 나도 모르겠어 오늘 편안하게 데이트할 수 있을거 같애 응 난 너무 좋지 응 얘 보내면 안돼 우리 둘이 데이트한다며 뭐 받아 너 저리 안가?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어? 저 아저씨는 누구지? 너 오빠 취향이 너무 특이하다 안녕 자기 아하하 어어 인생이랑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하하하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하아 잘생긴 남자란 나타났어 아름다운 공직님을 구해준다는 옛날이야기 는 으음 이젠 진릴 때도 됐지 아 크크 그렇게 성질 급하고 물불 안가는 녀석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어 어 자기야 왔어? 애들아 새로 사귄 나의 그 여자친구야 진짜 자기 정독 떨어진다 애초에 여자는 맞긴 한거야? 난 쿨한 남자가 좋더라 어쨌든 내 공식 커플이 걸프가 없으니까 오늘 편안하게 데이트하자 어때? 그래 그래 아 이래서 바람종이는 조금 피곤하다니까 어쨌든 애들아 일로와 자기들 빨리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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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집이거든 일단은 그 쟤 이름 뭐지? 넌 이름 뭐야? 내 이름은 마카오 쿨한 남자를 좋아하는 취향이지 그래 마카오 자기야 자기는 여기있어 여기 여기있고 댕댕이 자기는 여기있고 그리고 요루루 자기는 여기있도록 해 그래 자기야 자기를 위해서 내가 연주를 준비했지 뭐야? 한번 들어볼래? 아 너무 멋있어 삐 빠 뿌 삐 뿌 삐 뿌 삐 빠 뿌 야 역시 우리 가기야 너무 잘렸다 와 너 진짜 영혼 없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쨌든 여기있어 오늘 걸프가 없으니까 편안하구만 샘 딩등 자기야 응? 자기를 위해서는 내가 춤을 준비했지 gerne uuua 진짜 삐 빠IST rb 잘 춘다 하하하 hade 근데 염엠네 내가 좀 무서워 왜왜왜왜 니 여자친구 빼고 우리끼리 이렇게 놀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enfor 뭐 어때? 안 걸리면 되지 근데 걔네 엄마 아빠가 악마라서 당연히 알 거 아냐? 몰라 몰라 어떻게 안 보는데 어떻게 아니? 그리고 내 여자친구는 악마 같은 거 아니라서 별로 안 무서운데 그런가? 그렇게 했어? 어때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야 좀 기다려 쟤랑은 괜히 사귄 거 같은데 집에 가세요 이제 아저씨 막건아 아저씨 난 역시 이렇게 쿨하게 되어주는 남자가 좋더라 어쨌든 댕댕자기야 우리 심심한데 뽀뽀 한 번 할까? 어머 이렇게 우리 단둘이? 난 좀 부끄러운데 뽀뽀 한 번 하자 우리 여자친구도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응? 이거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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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자기야! 오늘! 오늘 멀리 여행 간다면서! 장모님하고 자기 너른이랑! 자기.. 왜 이런 사람이랑 뽀뽀하고 있어? 아 오해야! 오해! 오해야! 오해야! 모르는 사람들이야! 야.. 달더라? 어? 이 남 진짜 달더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뭐뭐뭐를.. 자.. 자기야.. 자기야.. 사랑은 변하는 거야! 어? 자기랑 이제 오래 만났으니까! 나 다른 여자랑도 한번! 사귀어 볼 수 있는 거 아냐? 어떻게.. 역시 쿨한 남자야..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는.. 너랑 계속 맞았다는 줄 아는데?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랑 계속 맞았다는 줄 아는데? 내가 너한테 랩와 비트.. 오ilà cust.. 어 저기아.. 샤얗! 되게 친적해 친적해! 겨우 완전 나름에 걸어놔 즉시키켜 TEAM! 어어어어어어어.. 그날 하겠네.. 아!!! Drewопs Dabs 네.. 지금 permission 그냥 저러야 아스마스마스마 어 어 이럴수가 내 여자친구도 악마였던거야? 장모님하고 장인 오랜만에 악마인줄 알았는데 저기 여기있지 내가 바보초알아? 여기있는걸 다 알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설명할거야? 뭐라고 설명할거야? 아니 장모님도 이해해주실거야 야 너 저번에 스카이랑 있을때부터 수상했어 너 우리 엄마한테 다 이를거야 아니지 엄마 아빠 이르기 전에 너 정신교육을 한번 해야겠어 내가 악마같은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었던거였어 뭐 악마같아 너 내가 정신개조시킬거야 정신개조시킬거야 정신개조 자 이제 배출해봅시다 정신개조시킬거야 오 덴줄러우스 정신개조시킬거야 어 무서워 주시킬거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뭐야 왜 안다쳐 왜 안다치지 어? 왜 안다쳐 캬 크아아악 어떻게 나를 되고 우리 엄마 apprentice 우리 사이퍼리 박시같은 놈의 아아아아아아아악 안녕? 아 왜 이제 온거야? 아 바람피다 걸렸잖아요 어? 고마워 월레이디 아 자기야! 고마워! 고마워! 난 우리 자기만 구한거거든? 다시 들어가세요 말들고 하지마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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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좋아 아 출발하자고 출발하자고 짠 출발 출발 얼뜬 여자친구가 악마였던 사실 이게 무슨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아 이게 무슨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어 어 어 뭐야? 우리 형 여천이 완전 화났어 나 바람피게 걸렸잖아 어떻게 좀 말려봐 어 어 어 어 어 야 크으 뒤돌아서 밀치기 검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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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여친 현 여친이 완전 화났어요 어 자기야 하하하하하하 자기야 사람은 변하는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완전 무서워 완전 화났는데? 이걸로 밀쳐 이걸로 밀쳐 어 이걸로? 자기야 아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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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도망가자 아 여민아 그 전에 잠깐만 왜 아까 무슨 금고를 열었는데 이런게 안에 들어있더라고 헉 이거는 저봐 마이크잖아 여자친구가 쓰던 마이크야 엉? 지옥문 첫번째 베일번호? 지옥문을 열어야 된다는거 같은데? 그렇군 여자친구가 악마니까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주는거야 좋습니다 자아 마이크 4개를 찾아서 나가는거 같애요 자아 마이크 4개 찾아서 나가보자고 사과도 먹고 하필 바람피인게 또 걸려버리다니 1 2 3 4 5 6 7 8 아저씨 왜 이러고 계세요 빨리 나가야지 어우 난 이렇게 질척거리는 스타일은 별론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어 마이크다 두개 찾았구요 어 이게 무슨소리 자기야 우리의 꿈같은 시절에 있을거야 자기야 나와 자기야 소금이 안되네 소금이 안되네 어 밀치기가 되게 많네 오늘 하필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현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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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아... 여기 근처에서 자기 소리가 나!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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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냄새가 난다고! 어디지? 흐어예! 흐어어어어! 아... 아 미안해! 으아아아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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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너도 헤어져 하 무슨 소리야 자기야 화이사자 천록아 너도 헤어졌어 너도 헤어져 어? 어? 왜냐면은 우리 현여진이 많이 화가 났거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얘들아 지금 정리하면 괜찮았을 것 같아 너도 죽고 나도 죽어 헤어져 미안해 얘들아 1 & 2 & 3 & triple x &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1 & 2 & 3 문 열어 아저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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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떨어진 거야 방금? 뭐 이런 하잖아 뭐 이런 하잖아 있어 인생이랑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나한테 아이템이 있다고 오 바로 엔더 준주야 거기 위에 막혔더라 괜찮아 어 나왔어 어? 엔더 준주 두 개로 나갈 수 있네 고마워 레이디 어 얘들아 잡히지마 완전 화났어 지금 여자친구 완전 화났어 누구 떨어진 거니? 어? 얘들아 저기도 길이 있네요 여러분들 떨어져도 살 수 있구나 저길로 떨어져도 비번 두 개를 찾아서 나가야 되니까 자 왠지 왜 이렇게 조용하죠 이거 수상한데 어? 엄마가 오저라아암! 아암! 으아아아아아암 으아아아아아아아암 크흐 와아아아 오늘 장난 아닌데요? 못나간다 못나간다 템을 좀 정리해놔야겠어요 일단 포션으로 회복 좀 하고 밀치검으로 뚝딱뚝딱 이렇게 밀치면서 나가야될거 같애 비번 두개 찾았고 두개 공..이..공사? 공사까지 찾았고 비번 내 자리니까 왔다왔다 땡땡이 자기암 자기 아닌데암 아 맞다 우리 헤어졌지? 응 하지만 우리 몰래 연애하자 어우 창섬 금방 기대하고 있었어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 누가 또 어는데? 제거할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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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로 저기 물 있는데로 떨어지면은 또 내려갈 수 있다? 여기 여기 이쪽으로 떨어져도 삽니다? 떨어져서 이쪽으로 계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세계 길인데? 길이 마음에 드는구만 근데 좀 느리다 어 놀래라 4탄이 있다 4탄 치아를 데려가고요 치아를 데려가고 치아를 데려가고 아아아아아아 두덜덜 비밀번호 있는 사람? 지금 두개 찾은 상태 어? 마카오씨 사랑한다고 말하면 풀어주겠어 이렇게 근데 지금 방송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있어서 쑥스러운데 예외는 없어 저리 가줬으면 좋겠어 단둘이 있게? 악마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어 뭐 이런 애가 나 있어 사랑해 사랑해! 마카오! 어후 하하핳 하하핳 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핳 하하핳 이런 남자한테 받는 사랑 고백은 날 미치게 하는 거예요 하하하하핳 하하핳 하하핳 비밀번호를... 어우 놀래라! 후후... 왜 놀래? 자기야 우리 사랑했잖아! 아하하하하하 넌 뭔데? 자기야... 왜 갑자기 얀데레가 됐어? 아아아아! 자! 우리 소위... 으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게 뭔지야? 아아아아악! 아 진짜... 와 장난 아니네...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해... 사랑해! 으아... 으아... 아하하하하하 빨리 문 열어! 난 이렇게 사랑고백을... 바로하는 녀석은 좀 별론데... 조금 더 애절 복그레게 해줄 순 없겠어? 비키면 안돼? 으하하하하하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다음에 보자구... 아니 왜 이렇게 밀지기가 많아 얘?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쟤 밀지기... 으아아아악! 오케이... 으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난 이렇게... 바로바로 말해주는 남자는 별론데... 그럼 이만... 아 제발 제발... 제발... 뭐라아악! 으하하하하... 으하하하... 으흠... 네 갇혀 계세요 좀 사랑해 난 싫어 자 아 못나가겠어 저기 정말 총맞은 여자구만 지옥이 다가 지옥이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피곤하 비밀번 비밀번 어딨지? 아 비번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가 없네? 조용한데요? 이 아래에 근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빨리 지나가서 빨리 지나가서 문 닫아버리기 야고리지 미쳐버리기 으아아아악 제발 제발 문 닫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숨 숨 숨 숨 숨 숨 숨 올라갔고 아 비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만? 하나가 왜 없을까? 아 큰일났네 네네 우린 하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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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황 투명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호텔 레이디 소설쓰는걸 아주 좋아하는군 그래 아주 이상한 여자가 틀림없어 그렇지 않나? 비밀번호 하나 있으십니까? 비닐번호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도 여긴 못찾을걸 이 사탄의 녀석을 도발하지마 도발하지마 모를 찾으려면 세계방법 곳곳을 다 도발하지마 야아 들켰잖아 오케라 우리같이 우리 엄마의 것 같아 보이던 그래들 손을 쟀잖아 그치라고 떨리기만 해 정대 내가 정대다 아 비번 아 비번 비번 하나는 줘보세요 비번 하나는 없네 자기야 미안해 내가 화면 풀어 자 이제... 우리 같이 두 사람 만들고 생각난! 두 사람... 도 유 워너비 더 스놈맨 같이 함께 했잖아 기억 안 나는 거야? 그건 온 사람 내가 부셨는데 말이지 으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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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번 세개 찾았습니다 나간다 으아아아아아 으아아하하하 왜 안밀려 어허 아껴써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 너의 그 상처가 암울 때까지 날 때려 비밀번호 하나 빨리 주세요 비밀번호? 가지고 있다며 내가 가지고 있지 세 번째 비밀번호 뭐야 그렇지 세 번째 비밀번호였어 그래 뭐냐고 난 사실 난 사실 왜? 우리 둘이 지금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왜 껴들어? 하하하하 짜증나게 하고 말이야 비밀번호냐고 그래 그렇게 화가 풀릴 때까지 날 때려 어흐흫 뭐야 왜 안 밀지 크흑흑흑흑 그냥, 그냥 찍자! 하나 찍자! 자, 공사 땡공! 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찍어볼게요. 와, 이거 오늘은 내려가는 지름길이 없어요. 이거 나가기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아, 맞다. 여기 지름길이 있었어. 한 번에 내려가고 그냥 지하에 있을텐데. 이 근처야. 이 근처에 되게 수상한. 벌써, 우리 사이에게 까먹은 거야. 우리의 추억. 아름다웠던 추억을. 까먹어 버린 거야. типа 네가... 내 도시락 싸 주던 날. 내가 혼자 싸 줬어. 좋아 혹시 또 기억해? 기억해! 기억 안해놔. 아, 진짜 무섭게... 왜 저기만 있는거야 루트를 눌러주던 날 우리 엄마 아빠 허락을 받기 위해 우리 엄마 아빠를 내보를 받는다 그날 나는 결심했어 너랑 남자아리 하나, 여자아이 여덟 낳기로 뭐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아 으하하하핳 아 야 진짜 무서워 죽겠어 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못 나가겠어 무서워서 그냥 그냥 자체 여기 우리 둘이 살까? 오순도수 그건 좀 싫고 도와줘 자기야 도와줘 나 꼈어 어? 좀 느려 많이 어떡하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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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어허 이젠 죽었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야 너 밀증이가 왜 이렇게 많아 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자가 좋더라 어 안 안 돌아갔네 오우 미안해 얘가 문제 얘를 죽여 나 남 남 사람을 죽여줄 거야 야 안죽어 사랑이 많은 게 죄야 어허 아하하하 나 이제 와서 말하지만 애정 격필 아하하핳 맞잖아 아아 안죽어 보안니필 이렇게와서 뒤로 돌아서 때려버리기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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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시짢 모두들 때려버리기 그것만 뭔데 왜 내가 모두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내 비상한 두뇌를 봤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투명한 포션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애 응 뿌려 오 가자 아들아 나 잘못 걸렸어 일로 떨어지 않냐 영화에 빠져네 비pres 아하하핥 아하하 아 아하 graduated 하하하하 낭 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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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출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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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되게 빨리 왔구요 문 닫고 아래로 오는지 확인 안온다 0410 오케이 떨어졌고 0420 오케이 이제 나올수있게 빨리 알려줘야돼 알려주고 아 큰일났다 펌프 오케이 와 지옥있구 저 숫자의 의미를 까먹은거야? 온살이 고울 니가 나한테 고백하고 정으로 코 reminding 처음으로 코닛았던 크라이 4시 20분 그래 지옥에다가 우ối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넌 악마니깐 지옥이 딱 어울려 아이고 다행이다 지옥은 좀 편안하니? 자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다시 악마니까 지옥에 넣어준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여자친구 괴물을 밀리쳤네요 지옥은 정말 끔찍하네 하핳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뭐 놀래라 자기야 이제 정신 차렸어? 나 다 그 여자들 정리했어 진짜지? 이제 나밖에 안 보는 거다? 어 정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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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또 바람피면 이 정도로 안 끝나 정리했어 정리했어 그년들 집합 그년들 집합 그년들 집합 너 헤어질 거야 안 헤어질 거야 저요? 헤어질 거야 안 헤어질 거야 헤어지겠습니다 헤어진다고 헤어진다고 헤어져 헤어엌 헤어엌 저기야 근데 나한테 너무 질척거리는 애가 있는데 얘도 좀 불러볼까? 그래 얘가 너무 질척거려 나한테 너 뭐야 너 뭔데 우리 오빠한테 질척거려 헤어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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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런 스타일은 정말 별론데 헤어엌 뭐야 헤어엌 헤어엌 자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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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